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CEO는 샘 울트만이고 이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오픈 AI사가 그동안 뭘 해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정리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제품인 오라이언이라는 것을 아마 이번에 출시할 모양입니다. 앞으로 내년 또 초에 그러니까 새 모델을 출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모델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가장 여러분들 최전선에서 나아가는 이 오픈 AI사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200 몇 조 정도 되죠 지금. 신 모델 출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출시한 게 여러분 AI가 오픈 AI사 제품이 GPT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 채 GPT 이미지 생성인 달리 E 그 다음 위스프 코덱스 이 코덱스는 아마 코딩 전문 AI 같습니다. 여기 보면 GPT 1, 2018년, GPT 2, 2019년, GPT 3, 2020년, 인스트럭트 GPT 2022년 1월, GPT 3.5, 2022년 11월 사람들이 눈을 띄게 된 것이 바로 GPT 3.5부터일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 다음에 GPT 4, 앞으로 GPT 5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 GPT 시리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 시리즈는 오픈 AI사에서 여러분들 출시한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 모델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원특화형 오픈 AI사 여러분들 모델이 바로 오픈 AI사의 O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참 오픈 AI사가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것이 오픈 AI사의 O2 출원특화형 기초 모델인 겁니다. 이렇게 숨가폭게 계속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가 뭔가 아니까 지금까지 GPT 시리즈와 달리 완전히 다른 모델을 여러분들 이렇게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Orion, Orion이란 그런 모델을. 이건 특히 여러분들 출원에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종류에.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뭘 출시하기에 채치 PT 5, 6, 7이 아니고 채치 PT 5, 6, 7이 아니고 Orion이라고 이름이 새로 이름을 정했을까. 그 이야기란 기존 모델과 완전히 차별화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픈 AI사가 2025년 초에 출시할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이 Orion, Orion이네요. 완전히 새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Orion을 기존 방식대로 대규모의, 대규모의 여러분들 자료를 입력해가 훈련을 시켜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픈 AI사가 GPT 모델 개선 속도 둔화에 따라서 전략을 변경했다.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 신 모델, 신 AI 모델 Orion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픈 AI사는 이번 모델을 기존 GPT 시리즈가 아니라 Orion으로 이름을 붙일 만큼 다른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완전히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대형 언어모델 개발의 원칙으로 통했던 스케일링 법칙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입력되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AI의 기초모델 성능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정체되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자료를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AI 모델이 기대한 만큼 성능이 팍팍 좋아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게 스케일링 법칙이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지금 말한 스케일링 법칙은 대형 언어모델에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러면 더 많은 자료를 입력하고 더 빠른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AI를 훈련하게 되면 AI의 기능이 점점점점 향상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사가 뭐를 머리 쓰는 거 아니까 대규모 자료를 입력하고 초고속 컴퓨팅 능력을 여러분들 스포트해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개발해 놓은 겁니다. 이처럼 GPT 모델의 개선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AI 업계에서는 사전학습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AI 기초 모델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방향을 전환하다. 양적으로 많이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유식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입력할 수 있는 자료 양도 점점 줄어드는데 AI 기초 모델에 한계가 오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저크버그라든지 샘 울트만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전통적인 법칙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을 우회하는 새로운 AI 모델 훈련 방법이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보면 그동안 여러분들 스케일링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들 건립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소용해 가지고 이게 노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오픈 AI 사이 기초 모델 만드는 핵심 중인 인물입니다. 어느 순간 스케일링 패러다임이 무너질 수 있을 수천억 달러 또는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드는 모델을 계속 훈련할 것이라는 걸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떻든 간에 많은 자료와 많은 컴퓨팅 능력 gpu를 사용해 가지고 훈련시키더라도 쑥쑥 처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AI 기초 모델이 유능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AI 모델을 이렇게 훈련하는 모양이네요.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AI 모델을 훈련하게 되면 이거를 생성형 프리트레이닝 과정이네요. 그러면 기초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기초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투입되는 휴먼 AI 트레이너가 투입돼 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모델을 더 유식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되네요. 개입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 방법이 이름이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rlhp 이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한계에 부딪힌 기초 모델을 더 유식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가들 보시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해결하지 않습니까. 스케일링 법칙. 더 많은 자료를 투입해 가지고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모델을 정교하게 만드는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rlhf 방법을 투입해 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좀 더 유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AI 기초 모델의 모든 여러분들 지향점은 추론에 맞춰진 겁니다. 추론. 추론 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사이에 2025년에 출시되는 첫 번째 모델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pto2 추론 특화형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도 오라이언이 나오겠네요. 추론 성능 향상이 오라이언 성능을 끌어올릴 혁심으로 보는 것 같다. 이제 모든 방향이 사람처럼 추론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더 강화하는 쪽으로. 추론하는 능력에 결정 타혈을 변곡점을 제공한 그런 모델은 한두 달 전에 나왔던 오픈 AI 사이에 오픈 AI 사이의 gpto1 그다음에 이제 o2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오라이언이라는 이런 신 모델을 출시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기 이제 수십조가 투입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은 아마 제가 상식조를 볼 때는 그냥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보상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거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것만 주력했는데 1번 단계만 이제 2번 단계 3번 단계를 도입하는데 2번 단계는 사람이 개입한다. 기초 모델을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라이언 신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는 겁니다. 오라이언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듣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새해에 채 gpt가 여러분들 추론 특가형 모델인 o2를 내고 그다음에 gpt5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gpt5를 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 모델 상품을 낼 때 완전히 새 모델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초 모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라이언 이렇게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